둘, 셋, 삐마, 아, 안녕하세요. 에스파이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윈터, 통 트윈스터가 특기라고 들었어요.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. She sells seashells on the seashore.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. 와, 너무 귀여워. 귀엽대. 너무 좋아. 와, 너무 좋다.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인데요. 오디션 때 이 곡을 부른 멤버가 있다고요. 어떤 분이죠? 저요. 닝닝 씨입니다. 닝닝 씨. 오디션 볼 때 위주로, 팝송 위주로 불렀는데 그때 혹시 한국 노래 한 곡 불러줄 수 있어요? 그래서 이 곡 선택했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그럼 SM 오디션에도 이 곡을 부르신 거예요? 구멍한 가슴에 우리 추억에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와, 잘한다, 잘한다. 늘 그렇겠지만 특히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예요? 저는 눈 오는 날. 저희 어머니께서 눈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눈 올 때면 아버지가 앞 집 마당 쓰는 거 생각나고 가족들께 도란도란 생각나서 겨울에 특히 많이 가족들 보고 싶은 거 같아요. 겨울에 특히 눈 올 때 가족들 연락은 자주 해요? 네, 거의 매일 하고, 영상통화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. 영상통화를 거의 매일 하고, 굉장히 가깝네요. 맞아요. 지금은 에스파이 리더로서 아무래도 멤버들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멤버들을 생각했나? 이럴 때 있어요? 약간 맛있는 거 먹었을 때나? 약간 예쁜 거 봤을 때? 멤버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, 이런 생각할 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 때 닝닝 씨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눈물이 아이고 닝닝 씨 왜 마음이 그랬어요? 이 노래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가 그치? 지금 다 같이 눈물 받아요. 아니, 지젤 씨도 지금 막 울고 있고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. 저희 휴지를 드릴게요.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또 올까가 장난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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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말지 아이고 저기 지금 보다 이런 너 이 왜 뭐 야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